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영화는 그 세계의 일부분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영화가 설명해주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반대로 다음 시리즈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줄 것이기에 이 영상은 게임 스토리의 내용이 아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점을 다루었다는 것을 염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를 살펴볼까요? 드레노어에서 아제로스로 오기 위해 열었던 어둠의 문 이 문이 연결되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메디브가 아제로스의 저주받은 땅과 드레노어의 지옥불반도를 연결하였고 오크들이 넘어오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 도시 또한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드워프의 도시 아이언포지 마법이 발달한 도시국가 달라란 메디브가 타락하기 전에 상주하던 카라잔 레인린이 다스리던 스톰윈드 뿐만 아니라 풋맨 그리폰의 모습도 비교해볼 수 있네요 메디브가 쓰러지고 지옥마법의 힘을 극복한 카드가에게 황금색 빛으로 뒤덮이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게임에서 레벨업 할 때 나오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영화는 본격적으로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가로나와 로서의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레인 왕을 죽였던 가로나 그리고 가로나의 단검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는 로서 어찌 보면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오해가 풀어지기 전까지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로서는 얼라이언스를 이끌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과연 가로나는 오크 군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한데요 레인린의 말을 떠올리자면 호드에 소속이 되어 얼라이언스와의 중재를 시도할 것인데 과연 그 시도를 얼라이언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로 좁혀볼 수 있네요 듀로탄과 레인린이 만났던 것처럼 만나되 이번에는 순수하게 둘의 세력이 만나려다가 습격당하는 것이 아닌 계획과 계략에 인한 만남이 될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굴단의 이야기도 후속작에서 다룰 것입니다 메디브는 가로나를 찾아가 어떻게 아제로스로 넘어오게 되었고 굴단이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었었는데 가로나는 악마의 목소리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후속작의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언급해본다면 굴단은 누군가에게 힘을 얻었고 그 누군가의 뜻으로 인해 오크를 아제로스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본래 오크는 갈색이지만 굴단의 지옥마법을 받으면 녹색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디브 역시 이 점을 이용하여 마법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지옥마법의 힘을 얻어 그만 끔찍하게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지옥마법이 아니라 만노로스의 피를 마셔서 타락했다고 합니다 만노로스는 군단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후의 게임 스토리와 연결됩니다 이 영화는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대리뿐만이 아닌 그 너머의 이야기도 다룰 것입니다 레인 린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출전할 때 어린 아들에게 뒤를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바리안 린 이 아이는 커서 얼라이언스의 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풀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요약하자면 게임상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까지 오크의 손에 죽임을 당해 그에 대한 분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가로나여에 죽게 되었으니 또한 그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호드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듀로탄의 아들 고엘은 장차 호드의 대족장 스랄이 됩니다 게다가 굴단에 의해 지옥마법의 영향을 받았으니 이 점은 후속작에서 눈여겨봐야 할 설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줍는 한 인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에델라스 블랙무어로 스랄의 유년기 추억을 담당했습니다 참고로 스랄은 인간의 지식을 습득하여 인간의 전술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등 다른 오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의한 윈 스랄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목이 전쟁의 서막이니까요 영어로는 비기닝이죠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수박 거탈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후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후속작을 기다리며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수박 거탈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